안녕하세요 유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세븐데이즈 투다이 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난이도를 두단계를 더 올려서 완전한 하드코어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를 올렸구요 그렇기 때문에 룬님 그리고 저 로스트님 그리고 추가로 이스터즈님이 이제 먼 길에서 어디선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서 7일까지 버티도록 하겠구요 저희는 이 주유소를 최대한 강화해서 주유소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자 잠깐만 아 여기 땅굴이지? 어 잠깐만 일로 못 나가겠다 뒷문으로 나가야겠는데 아 그리고 참고로 로스트님께서 당분간 이제 어 다른 데로 떠나서 미국 가는 건 아니고 다른 데로 떠나서 오늘 방송이 이제 세븐데이즈 투다이 뿐만이 아니라 크루 마지막 당분간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 유튜브 아프리카에서 보시는 분들 또 로스트님 많이 또 좋아해주시는 분들 댓글 또 채팅 많이 달아주세요 우리 로스트님 진짜 항상 우리 고생만 많이 했는데 군대 갑니다 여러분 군대 아닙니다 석지맞아요 군대 갔다 온 지고 언제도 또 보내려고 해 어 진짜 끔찍하지 아 취업해가지고 기숙사 들어가는데 기숙사 들어가면 방송을 같이 못하니까 아우 감상놀랬는데 갑자기 군대를 보네 제 1대 각 아닙니까? 아 깜짝이야 나무 쓰러지는 거였구나 야 우리 이스터즈님 저기 안 챙겨와도 되겠어?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어기 멀리 도란점이 있어 잠깐만 이사람 누구야? 아 로스트님 우리 왜 친구가 안떠? 뭐가요? 우리 친구를 안뜨는데 아이 아이 그거 눌러가지고 체크했어요 아 체크가 풀려있네 네 그거 접속할 때마다 풀려있어요 어 이스터즈님 구하러 못 갈 것 같아 너무 멀어요 지금 이스터즈님 이스터즈 다시 태어나는 거 어때요? 다시 태어나는 거? 아 근데 충월도 많이 먹었어 아 그래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바로 앞에 있어 나 여기 있어 저 우리집 옥상에 저거 뭐야? 옥상에 뭐? 옥상에 뭐야? 가만있어봐 저거 살아있는 거야 저거? 저거 시체 아니에요 시체? 아이 잠깐만 시체가 너무 리얼하게 널려있는데 아이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아 화살이 없네 저거 지붕 밀면서 시체에 등재해있는 거 같은데 같이 밀어서 저래된 거 같은데 죽었다 죽었어 내가 화살로 확인했어 자 이스터님 쪽으로 뛰어가야겠다 우리 잠깐 병원특공대 갑시다 병원특공대 갑시다 갑시다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고생하십시오 야야 자 뭐야 여기 좀비 있네 자 갑시다 루님 자 갑시다 잠깐만 잠깐만 나무 좀 캐가고 근데 이스터진이 우리 체크 안해놔도 돼? 난 체크해놨는데? 저 체크해놨어요 이스터진 체크 안되던데 나는? 거 친구 죽어 아직 안해서 그래요 어떻게하죠? 친구 죽어 끌어놨는데 게임 눌러서 사람 모양의 옆에 플러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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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플러스 아 이거 까먹었네 오케이 됐어 아 뭐야 이쪽으로 가면 마을이잖아 아이 잠깐 아 개있다 잠깐만 미안해 이스터진이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아 알았어 갈게요 개있어 개있어 중간에 개있어 사실 이스터진님 데리고 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지 템 때문에 노동력 증가 템 때문에 노동력이 증가한다 생존력이 증가하죠 와 좀비들 젠 늘렸더니 오우와 잠깐만 잠깐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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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좀비 젠도 늘렸어요 하이에서 베리하이로 늘렸어요 아이 미친 나잇 하하하하 왜 이렇게 많아 개가 세 마리야 지금 보이는 것만 말했잖아 가다가 좀 돌아왔잖아 아이 잠깐만 잠깐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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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어어 encuentro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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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와라 구워 와라 이동개야 앱 아üş하니 야 이거 난이도 너무 심한거 아니냐 두 대 맞으니까 뻗는데 야 로스트님 연장 챙겨 오세요 이거 병원 한번 쓸어야 돼 이거 주유소를 지키고 병원은 습격사건 가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와 미친 아 난이도 올라가기 확실히 달라지는구나 게임이 아니 개를 한 마리 잡았는데 뒤에서 세 마리가 더 튀어나와 그니까 지금 쟤를 늘려와서 그래요 아 여보세요 난이도만 올리면 해주면 또 몬스터까지 늘렸어요 최고 난이도는 그렇게 구경해야 재밌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은근히 좀 이상해 뭐야 너 침대 안 만들었어 마분이? 아니 만들었는데 밖에서 튀어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아니 난이도 내리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갑니다 생존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 하드코어 하듯이 그쵸 하드코어 하니깐 좀비 개오지게 오겠다 와 앞에 개봐 내가 봤을 때는 우리 7일 좀비를 7일날 오는 좀비를 8일까지 막을 것 같아 아 맞아요 베리하이야면 다음 날 아침에도 계속 와요 아 미친 농담 아니고 진짜로 형 나왔어 나 템 먹을게 어 앞에 꺼먹어 내가 내 꺼먹을게 오케이 얘 없네 아 집이 보여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한 번에 옮기는 게 뭐랬지? 알 알 오케이 잠깐만 왜 안돼 고기 버려야 돼 고기 버려야 돼 가만히 있어봐라 옷 좀 입고 고기 버려야 돼 이거 목돈으로 어떻게 될 일이 아닌데 이거 목돈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니까 지금 뭔가 아 깜짝이 목이 불타한 줄 알았네 아 에어드랍이다 어 에어드랍 뭐야 또 좀비 엄청 몰려 어 여기 바람피다 우리집 끝이야 어 잠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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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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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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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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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코앞이 있으니까 바로 갔다 올게요 코앞이라고요 저희가? 코앞이래 가자 우리는 딴 거 하자 아이 루니 어? 저... 그럼 가야지 혼자 혼자 못 갖고 올 것 같은데 뭐야 어... 아니요 갖고 올 수 있어요 금방에 그치 당연하지 그럼 사냥해 주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루니님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저거? 로스트님 잘 갖고 오셔야 돼요 응 네 목돈 가만히 있어봐 나 지금 뭘 목돈 하나 만들고 나도 목돈으로 진로 방해 됐다 어 너가 왜 이 집인데 파밍 중이었구나 아... 목돈이 어디 갔어 아 여깄다 개 개만 났으면 끝났네 개만 났어 개만 났으면 끝났어 개 개 두 마리 개 두 마리 어 야 잠깐만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마블라 니한테 안 돼 마블라 나한테 간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씨 하하하하 다 죽어가고 있어 하하하하 아니 야 우리 집 지킬 수 있겠냐? 아니 야 장전이 이렇게 한 대 맞췄는데 안 죽네 헤드 맞춰야 돼요 헤드 무조건 하하하하 의약품이네요 이번에 아 아 장전하고 템 정비하고 있는데 그걸 걔를 끌고 끌고 오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힐링에 대한 뛰어서 처절하게 죽어 그냥 그 다음엔 다시 가 아 맞다 침대를 안 만들었구나 네 침대를 없으니 그자 그게 문제네 이스턴님 지금 어디 있는데요 저 방금 아까 태어난 곳 아 그럼 엄청 와 이스터진 오기 힘들겠는데 여기까지 그니까 아까 갔는데 개한테 죽었잖아 아니에요 우리 파밍을 하면서 이스터진이 한번 구하러 가야겠는데 그러면 이스터진 쪽으로 파밍을 하면서 가자 파밍하러 가자 그게 낫겠어 석궁 쏠게 내가 형이 목도 나고 형 형 개 한마리 더 와 개 한마리 더 와 개 한마리 더 와 야 이거 뭐야 이 게임 못해 개라고 만들었어 야 아니 지금 전진이 안돼 전진이 게임이 어 미치겠네 개 붙었어 어 잠깐만 조금만 더 빨리 말해주지 그랬어 마구나 아니 나한테도 그 업로드가 그때 됐어 어 미치겠다 미치겠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주세요 미치 아 밉다 야 집 앞에 목도 누가 맞다 야 이거 좀비가 아니라 곡성인데 이거 존개 좀곡성인데 좀곡성 일단은 지붕으로 올라갔으면 개단 몇 군데 와 놔둘게요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스터진이 절대 못하 갈 수 있어 아까 갔어 야 우리 단체 생활합시다 이거 안되겠네 뭐래도 예스터진님 풀을 많이 만든 다음에 침낭을 만들고 죽을 것 같으면 바로 바닥에 깔아버려요 여보세요 누가 집문을 이렇게 열고 갔어 내가 카페에서 죽어서 그래 집문은 바로 닫읍시다 혹시 모르니까요 걔를 어떻게 죽인다 총이 있어야 되는데 나 스킬업 총이 있어도 걔한테 한 대 맞을 가곤 하고 쏴야돼 그냥 한 발 빗나가면 그대로 무조건 부수니까 10포인트짜리 중에서 올릴 거 있나 서바이벌 컨스트럭션 31레벨 9레벨 남았어요 아직 바이 못사네 아직 포인트 모자르네 개 없다 개는 없는데 좀비가 개만의 좀비인가? 그 개가 없다가 나와 근데 그 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그 주변에 있을 거에요? 그치 그치 사람 냄새 맡고 오는 거지 뭐 맛있겠다 하면서 진짜 템을 나 옷도 안 입어 나 귀찮다 이제 오늘 한 번에 입는 키 없어? 어 눌러서 쉬프트 우클릭인가 쉬프트 클릭인가 하면 돼 아 쉬프트 좌클릭이네 오케이 아 이 편한 걸 이 편한 걸 이때까지 하나씩 입었네 아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 경험을 해야돼 그러니깐 칼도 있는데 어? 지금 바로 옆에 석탄이 붙었네 석탄이요? 네 석탄 루닝 갑시다 어 갑시다 지금 목둔 목둔 여력 되세요? 목둔 26개 있어요 오케이 갑시다 자 좀 더 만들어야 겠다 이사진 방향이 바뀌었네요 네 자살했어요 아 어디로 어디로 가야되죠? 어디야 어디로 어디로 갔어? 남쪽이요 남쪽 남쪽? 아래쪽에 있는 쪽에도 네 와아아아우 와아우 와우 제가 갔다올게요 지금 제가 아니야 같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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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이서 가 세명이서 가 우리는 맥주가 있으니까 그 이사진한테 맥주 주고 같이 뛰어오면 되니까요 아 그럼 그 로스님 혼자 가 우리 파밍하자 여기 2층집 아 근데 그 불길하지 어디서 해야지 꿈에서 꿈에서 아아아아 어쩐지 아 오늘 느낌이 안 좋아 이게 아아 오마가 대잡을 겪은 것 같다 그러고 말하려는 순간에 또 죽네 이거를 아니 뭐야 이 정도 머리 맞춘 걸로 인정해줘야지 걔만 안 만나면 되는데 진짜 좀 뒤져 아아아아 왜 찌 야 1소대 연병장 집밥 이거 안 돼 다가 같이 나가 다행이다 2소대라서 아 이거는 다로 지금 뭐 야 이거 그 맞벌이 안 돼 맞벌이 안 되고 다 같이 다 같이 하나로 뭉쳐서 갑니다 이거 따로따로 생활 안 돼 이거 1턴을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지금 같이 가야 돼 이거 1스팀 지금 어디쯤에 있어요 지역이 어 루니 어 서른장 지역 손이 있으시면 문 좀 닫고 가세요 좀 다 닫았는데 뭐네 그럼 아직 여기 지금 불타는 지역이니까 아니 문을 문을 좀 닫고 가시라 문을 문을 너무 안 닫아 지금 문을 안 닫겠으면 좀비가 일었나보네 좀비 열었다고? 응 좀비 능력 좋은데 형이 좀비 아니야 좀비도 팔이 있는데 어 뭔지 알겠어? 팔은 내 뇌가 없죠 그치 곡성 못 봤어 곡성? 뇌가 찍혀도 어? 저거 하잖아 어 벌써 스테미나 다 쓰네 아 주먹질 한방에 스테미나 오지는구나 어 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가다가 개 만나면 도망가야지 그러네 여러분들 진행이 가능하냐는 얘기는 저희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랑합니다 일단 일단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하게 없다 자 아 뭐야 어 어 앞에 개있어 앞에 개있어 아 시프트 클릭 잠깐만 아 시프트 클릭하니까 이렇게 주저는데 잠깐만 아 여기서 해야 되나 아 여기 또 창이 어어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대충 대충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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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낚아 거기 형 죽은데 어 네 발밖에 없어 아이템 먹을게 맞네요 여기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예 저쪽 이벨이 꽉 차있어가지고 목돌을 깔아두고 너 안보이는데 개 오는거죠? 오는게 돼지도 있었는데 돼지도 머리도 이거 렉 아니야? 지금 뭐지? 왜요? 내가 렉인거 같은데 형 렉이라고?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봐 나는 이 위치에 있어 어 잠깐만 어 시작건 야 잠깐만 개가 개가 왜 두마리야 개가 두마리야 아이 이 영특한 자 참고로 개 똑똑해서 목돈 잘 피한다 아 잠깐만 하지마 아니 개만 나면 어떻게 대응이 안되네 개만 나면 도망가면서 목돈 써야돼 발 밑에 아아 이게 또 미리 만들어도 거기로 일찍 쏘는 달력을 잘랐더니 나 나무니 죽은 자리에서 접속돈 같은데 어 나 왜 일로왔지 아 이게 개가 생각보다 이게 똑똑하네 아 내 생각인데 이게 아니었는데 어 아 큰일났다 왜요? 마우스 갖고 오세요 감으로 해야돼 이제 클릭을 왔다갔다와 나갔다와 나갔다 아 서버장이지 서버장이라서 나가면 다 튕겨요 끝나요 야 감으로 하면 안되지 지금 감으로 클릭해야돼요 지금 어 나 진짜 욕할 것 같네 나 지금 되는게 없어 아 찾았다 찾았다 인스터디 발견 일단 커피 커피 드릴게요 커피 오케이 둘이서 오구요 여기 바닥에 홀러간대 홀러간대 오케이 그럼 한 번에 가서 병원을 한 번에 파밍합시다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돼 병원은 병원은 파밍 안해도 돼 아 그래? 병원은 우리가 그때 다 파밍해가지고 없거든 지금 러슨 지금 감이 이제는 안됐을까? 아 아냐아냐아냐 아무것도 안보여 여기서 총이나 총알같은거 파밍 안되나? 그거 할려면 그냥 집에 들어가야죠 집에 아니까 총을 파밍하면 안되냐고 지금 다른 데 가서 형이가 그걸 파밍하려고 내가 집을 가는건데 집을 아 이 집 안보이니까 안맞아 아 우리집이 아니라 다른집을 가자고? 어 다른집 다른집 병원 근처에 있는집 어 맞다 우클릭 소전이 있구나 이거 일단은 나 무기 먹어야겠다 잠만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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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텐데 없어 갑시다 갑시다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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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가 벌써 다 같이 해 다 같이 해 치켜야돼 아아 찔렸어 어머나 나 1집에 있어 아 바로 앞에 집에 있는거구나 형이구나 2층집 2층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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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아 네보다 1이야? 이건 뭐 진짜 집에 뭐 이거 서버 리블이 한번 하자 아 그래야될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집에 뭐하고 어 잠깐만 곰이야 곰 아 나 미치겄네 이 게임 지금 아니 잠깐만 진짜 괜찮아 곰 멀리 있어서 괜찮아 멀리 있어서 아 난 진짜 곰판이야 곰판 전진이 안돼 게임이 어딨어? 어? 일로 일로 도로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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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로까라 오케오케 병원 앞에 있는데? 아니아니 그쪽 말고 여기 아까 우리 추구인데 너 추구인데 아 거기 곰인데 아 괜찮게 곰 안만나면 돼 안만나면 돼 어 일로 일로 나 보이지? 오케오케오케 형 뒤에 곰 뛰어 곰 뛰어가 뻥이야 방금 뭐였지? 그러지마 그러지마 화살 당기지마 화살 당기지마 어 그 스위치 내려둬 어 잠깐만 이쪽으로 오잖아 이쪽으로 오잖아 빨리 빨리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라고 어 어 어 야 이 미친 야 야 야 야 야 야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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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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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탄지역이라서 이거 지금 질이 안보이거든요 2층으로 2층으로 오케오케오케 걷어갑시다 이거 보이는거 근데 안오는거 같애 곰 아니야 밑에서 밑에서 곰이 벽치고 있는거 같애 아 그래 약간 소리가 나는거 같기도 하고 이스터디와 로스트님 최대한 만나서 일단 집에가 있으시던지 파밍하시던지 알아서 팀에게 도움되는걸 좀 해보세요 지뢰.. 지뢰 죽고있지 지뢰가 좀 하고 아 지뢰 좋네요 오오오 마침 돌아오는게 군부대를 발견해서 아 거기 조심해야되던데 네 지뢰 지뢰 지금 걷어내고 나 발목 진짜 아 거기 진짜 무서운데들아 잠깐만 뒤에 여기 어 잠깐 뒤에 좀비 온다 오오오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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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추기 더럽게 어려워 그 루님 어? 다른 집으로 넘어가죠 잠깐만 잠깐만 일단 위로 올라와 위로 위로 어 잠깐만 여기 좋다 아싸 나 그거 얻었다 나 미식축구 대가리 얻었다 오케이 아 옥상도 있구나 어우 야 짐 멋있다 뭐 개맛 주는덴가본데 이거? 잠깐만 나가나봐 귀엽고 이거 뭐 안먹어? 107도다 너가 가만히 조용히 있어봐 이거 빠 풀밭이에요 풀밭 이제 빠져나오면 돼요 뭐가 콱콱한 소리 안나?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한번 들어볼게 조용히 봐 안다는데? 그래? 내려가자 그러면 캠프네 에이 무섭게 진짜 뭐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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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밥 좀 먹을게 오 잠깐만 뭐야 화살 만들어야 되는데 깜짝이야 지금 쓰는 화살이 이건데 크로스 뭐 볼텐데 아 만들 수 있다 아 깃털이 없네 깃털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 35개 떨어뜨렸어 발 밑에 아 오케이 나이스 아리가또 이거? 아 나보다 익었어 뭐? 이거 뭔데? 익혔으면 이거 불 밝힐 수 있어 집이 바로 앞이에요 여기 아 그러네 그러네 EL매시 좋아 EL매시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주유소 개조해서 저희 쓰고 있어요 아 개조 개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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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르다 왠지 이거 쓰는 지루도 빨라진 것 같아 어디 올라가서 또 계단을 몇 개 더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여러분들 이제 좀 집에 자 파밍해서 모여야 될 것 같다 밤 내릴 것 같습니다 이제 7시 반이에요 아 맞다 이거 뭐 바닥에 떨어뜨린 건 쓰레기여서 떨어뜨린 거지? 어 여기죠 갑시다 집으로 네 거기로 들어가야 돼 지금 저쪽이 거는 막혀있어가지고 네네 너 어딨어? 아 난 한번 형이 파밍 안 한 게 있나 봤어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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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여기 상자였나 잠시만 형꺼야? 와 오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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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개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럴럴럴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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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산타 산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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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던는데 네모칸을 보고나 안녕하세요 산을 탔는데 고음이 딱 정상에 있는 거 아니겠지 아 아까 그 곰? 안심하고 집에 갔는데 왔어 하면서 딱 집 앞에 와우 혼자니? 아닌데 좀비랑 곰이랑 안 싸우지 싸워 아 아니다 싸우던가? 안 싸우는 거 같던데요? 저번에 보니까 안 싸우는 거 같던데요? 이거는 그런 거 안되나?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세력 싸움 시키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좀비 게임은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사람이 정말 머리 잘 싸야지 살아남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 아 나 못들어가야 돼 그때는 이제 엑스트라야지 원래 좀비 영화 보면은 옆에 죽어나가는 애들 있잖아 거의 우리 예수였어 예수 죽어도 죽어도 계속 가 일요일날 교회 안 갔는데요 그럼 어떡해 계단을 왜 만들어놨어 이렇게? 그거 나중에 급파일 때 집어올라가서 어차피 좀비들 그렇게 돼있는게란 못하니까 집 가게 돼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타고 올 가능성은 없나요? 이렇게 만들어도 네 좀비들이 그거는 못하여 부숴요 어 나 다리 부러졌어 어 나 그럴까봐 나 안내려간거야 나 누가 내려가면 내려가는거 나 안해 나 우리 국장님이 예전에 사건이 한번 있어가지고 실내에도야 사다리나 계단같은거 타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집 가고 내가 못하여 좀비들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식으로 그러면 집 외부를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는거 아냐? 일단은 몇군데 더 집 추가하려고 보곤 있는데 아 잠깐만 집을 있잖아 네 여기 외벽을 한번 칩시다 외벽 외벽이요? 외벽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식으로 친 다음에 창문만 들면 되지 않을까? 지금 지금 시간이 잠깐만 4일차니까 다음날부터 나무만 캐면 되는거 아냐 이거? 나무로 구축하면 하루안에 구축할 수 있긴 한데 네네네 금방 부서지지 않을까요? 아 저렇게 만들어도 부서져? 네 부서죠 좀비들이 아 뭐야 저기 가는 액티를 막으면 부셔요 아 나는 못 올라온다 하길래 올라오지 못하고 부셔요 그러면 사람은 그렇다고 올라가버리고 좀비 밑에도 부서고 그럼 또 조금 애매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네 웨폰스매싱 높은 사람 있어요? 웨폰스매싱 높은 사람 아마 룬님 하니까 룬님이 제일 높을걸요 지금? 그럼 활 하나 만들어줬어요 활? 석궁? 석궁 만들 수 있잖아요 룬님? 아 돌이 안나와 뭐든 공룡 높은게 저는 어 돼요 되는데 아 키틀 키틀 제거 구석에 있는 창고에 키틀 많이 넣어놨어요 엄청 네네네네 화살을 만들 수 있죠? 스태님? 네 화살을 만들 수 있죠 어 화살을 알아서 만들어 그럼 저 일단 나무 좀 개가가지고 올게요 뭔가 개 다급해진거 같애 뭔가 개 다급해진거 같애 오오 아 깜짝이야 사람이야 아하 아 놀래라 아 내가 진짜 정말 제가 생존게임에선 정말 노동 안하는 사람인데 살려고 노동하면 살려고 화살을 받아쓰지 만들어서 쓰는거는 진짜 내가 역대급이다 이거 진짜 아크 300표를 파도 진짜 거의 안이드는데 보 RPG 7일동안 하루도 노동 안 한날이 없어 이제 누 Node 대놓고 déjà 트롤이라고 얘기 하고 있는거야 아니 왜 열심히 하는데 또 뭘 또 트롤이라고 합니까 또 아아 진짜 열심히 해도 뭐라 그래 잠깐만 크로스보호 화살 어 나 깃털 아 아까 다 마무리 줬구나 그 창고 안에 내놨어요 창고 안에 끝에 창고에 있어요 창고에 많이 넣어놨대 어 맞네 네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아까 있어지면 데리러 가면서 보이는 스테시 다 털었어요 아 이거 파이팅 오케이 나는 최대한 화살을 많이 만들어놔야겠다 머리를 못 맞출 것 같아서 50발 만들어놔야지 아니 그냥 머리 안 맞혀도 애들 죽긴 죽죠 데미지가 좀 덜 받기죠 차라리 화살을 많이 만들어서 오 잠깐 나 좀 받겠는데 벌써 오 안돼 안돼 지금 우리가 개편한 게 뭐야 언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왜왜왜왜 어어어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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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 집에 들어오시고 이스터즈님 오셨나요? 이스터즈님 오셨나요? 이스터즈님 오셨나요? 지금 컨스트럭션 9레벨을 더 올려야 돼요 곡괭이? 아 이거 네 스틸 안되네 포지드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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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주세요 포지드 스틸이 필요하네 포지드 스틸이 필요하네 그거 녹여서 만드는 거 아니야 포지드 스킬은 이거? 스틸? 스틸은 제가 스킬을 찍어야 돼요 스킬 찍어야 돼요 아 그럼 뭐 지금 뭐 찍은 사람 없으면 못 만들겠네 네 지금 그거 찍으려고 제가 계속 건축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로스트님은 건축하시고 어우 얘 소리가 크네 그리고 잠깐만 상자가 누구 거냐 이거 이거 내 거였던 것 같은데 그 상자 중에 대각선으로 있는 상자 있어요 앞에 앞에 엉뚱하게 있는 거 예 예예예 그 상자에 제가 미식 축구 헬멧 넣어놨으니까 그거 쓰실 분도 쓰시고요 여기다 못 넣어놓고 좀 필요한 거 같은 것들 좀 넣어둘 테니까 좀 아이템 좀 봐주세요 파밍해왔으니까 네 동물 지방도 갖고 왔고 룬님 아이언 녹은 거 있어요 거기 안에? 아이언 이건 아 잠깐만 아이언 넣어야겠다 아이언 녹음 그 나오면 그 철개 나오면 그때 만들어 드릴게요 아이언 4개 넣어놨어 다 완성되면 저기 벽에 붙어있는 창고에 넣어주세요 잠깐만 야 이거 문 보수 안 해도 돼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어느 문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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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가시 박아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잠깐만 이거 보수하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보수는 해소돼요 지금 일단 아 아 그러네요 이게 좀 외벽을 야 외벽 많이 약하네 야 여기 650이야 여기 어디요? 여기 여기 이거 돌려서 지금 안 돼요 콘크리트 있어야 돼요 이거 조절이 와 미친 그냥 망치 만들어도 안 된다고? 와 뭐 망치 하나 만드는데 뭐 포지드 아이언이 8개가 들어가냐? 이거 대철의 전쟁이었네 이거 대철의 전쟁이었네 철이 모든 것을 쓰여야죠 그치예요 그러네 지금 총이고 뭘 떠나서 모든 게 다 철이 필요하네 지금 도끼 있으신 분 있나요? 도끼요? 아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아이언 녹으면 다 만들어 드릴게요 스톤엑스 필요하나요? 스톤엑스 안 되죠? 스톤엑스 필요없어 버려 스톤엑스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래요? 지금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아이언 녹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그 뭐야 스미싱이 맥스니까 600짜리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지금 뭐야 이게 본 시브라 그래서 이게 뭐 뼈칼이 있는데 그거랑 망치 중에 뭐가 셉니까 도끼 중에 쇠 도끼 중에 그거는 최강 레벨에 따라서 다르죠 아 그래요? 최강 레벨이 높으면 도끼가 더 세고 최강 레벨이 낮으면 칼이 더 세고요 그걸 뭐 어디서 볼 수요 레벨을 그냥 밑에 써져 있는 숫자? 스킬에 스킬 네 스킬에 있는 숫자 스킬에 있는 숫자 스킬에 있는 숫자? 네네 스킬에 보면 슬래시 해가지고 막 백 얼마에 백 얼마에 백 돼있잖아요 스킬 찍는 데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거기에 마이닝 스킬 보면 돼요 마이닝 스킬 높으면 그게 높아요 그 채집도그 데미지 곡게임 누구였어요? 곡게임 필요하실 분? 도끼 주세요 도끼 도끼 일단은 일사진 도끼 여기 바닥에 들어갔어요 아 여기 이렇게 다 나와있구나 나는 뭐 이런거 안찍었으니까 안찍으면 통상적으로 뭐가 셉니까? 칼이 그냥 세나요? 칼이 세죠 아무것도 안찍은 사람들은 칼이 세죠 은님 곡괭이 곡괭이 잘 들어야겠다 여기 바닥에 제가 나도 노동같이 하니까 노동 무기는 좀 줘 나도 같이 있으면 어 그러면 지금 다른걸 팔거죠? 어 그러면 나 삽이랑 도끼도 만들어줘요 삽? 삽이랑 도끼요? 삽은 아 오케이 일단 삽 아니면 도끼는 지금 바로 안쓸거 아니에요? 하나씩 줘 하나씩 줘 도끼는 당장은 필요 없는데 삽은 하나 줘요 일단 삽을 만들어드릴게요 도끼는 나중에 그거 뭐야 그그그그그 도끼 뭐하려고 지금? 스틸 나오면 그때 만들어드릴게요 도끼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도끼 도끼 어쩔 때 필요한데? 나무 깰 때 아 뭐야 걔 간단한 이유였네 왜 철을 갖다가 누가 연료에 들어 나왔어요? 나무니 뭐가요? 철 철 철 연료에 들어가 있던데요 방금 흠 미안합니다